일단 그랜저를 한번 받고 가시죠 어... 그냥 절 받으세요? 자 바둥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만 달의 유튜버 아이템 인사드립니다 18년 9월 22일 너굴맨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을 처음 찾아뵈었던 저는 19년 3월 17일 1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어 좀 더 가오가 살아버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대유튜브 시대에 고작 10만 명이라는 숫자로 가오가 산다 하면 누군가는 칵칵 야 저 새끼치 우물이 세상에 전부인 줄 아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친 끝에 드디어 제 앞에 모여주신 우리 10만 명의 바둥이들은 누가 뭐래도 한 명 한 명이 저의 자랑거리들입니다 항상 드리는 것에 비해 더욱 많은 것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받은 많은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유익하며 유쾌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지하고 재미없고 짧기까지 한 감사 인사로 감히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실버 버튼이라도 쓱 까보면서 더 재미있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항상 감사드리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 바둥이들 또 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